오 확실히 안 돼 죽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콜이 나이스 하다 오 맛있겠다 한 번 보실래요? 이렇게 백허그로 구워도 돼요? 아 뭐야 솔로 중 아니에요 지식이 미라 전심과 마찬가지로 기본 재료와 조리도구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요 고기는 탄소배출을 위한 배채육을 준비했습니다 오 배채육 누가 이겼던 거 잠깐 이야기하다 나오는 건데 그 왜 소가 틀어나면 탄소배출이 되게 많고 엄청 많고 메탄 메탄 나오네 그래서 나오는 게 대체육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체육? 콩? 이런 거 써가지고 콩콩이?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시작! 전달을 쓴다면 저걸 연결을 못 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되겠다 전달을 빼가지고 갖고 오면 된다 해볼까요? 그러면 고기를 어디다가 구워 먹죠?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거죠? 그럼 우리 아까 득템만 하루하고 이거는 적었다 하루세 플러스 장자 오 대박 따로 저기가 없잖아 근데 불을 붙일 때 라이터를 쓸지 파이어 스틱 쓸지 토치 쓸지 근데 아직 우리가 미션이라는 게 또 남아있단 말이지 이따가 저녁에 아직은 조금 남겨놓고 장작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장작을 해도 나쁘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 불을 붙여도 여기에 계속 꾸준히 붙어져야 되는데 붙겠지? 장작 하나에만 붙이면 돼요 제가 이러려고 책 가져왔거든요 장작에게 불을 붙이려고 진짜로 진짜로 오 전자레인지 된다 된다 저 태양님 판넬이 큰 게 근데 불 붙여서 언니 고기를 일단 먼저 구울 거지? 고기를 먼저 굽고 언니 이게 붙어요? 이렇게 하면? 나 좋은 생각이 났어 햇반을 굳이 데울 필요가 없어 그냥 부엌에다가 다 비비면 안 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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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책 두 장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가 당연히 안 돼 지금 문석이야 길게 깔짝깔짝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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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 시리 문화 캠핑님 내가 책을 너무 안 타는 책을 가져간다. 하나 하나 빌려주시면 안 돼요. 책 진짜 실외한 수다. 어떤 거요? 불씨 하나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불씨요? 아 불 붙은 거요? 네 하나만요. 국어 하지 마. 알겠습니다. 자존심 있지? 자존심 따로 없어요. 장가지. 이거 불 살려가지고. 어 근데 저거 뭐예요? 저거? 저거 뭐예요? 뭐냐 뭐냐 뭐냐. 아니 근데 대만이. 선생님 진짜 잠깐만요. 아 귀엽다 진짜. 아 근데 이거 저걸로 보는 사진 책 한 번 다 찢어놔야 되겠네. 아 진짜 재미있다. 안 돼 죽지 마.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. 누면 안 돼. 안 돼 죽지 마.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부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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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내놔. 부채질 하나 내놔. 부채질. 부채질 하면 산다. 부채질. 내가 말했잖아. 부채질 안 하고 부채질. 뭐 여기. 그냥 밥 먹지 말자. 저희 다 부어 가고 난리 났다 지금. 오늘 숙소에서 부어 먹어요? 어 무슨 탄소가 나가나? 이건 안 나가요. 아 그쵸 이건 안 나가요. 이건 저희가 제공하는 거예요. 네. 간장 먼저 먹어요 양념 먼저 먹어요? 간장 먼저 갑시다. 간장이. 오우. 폴이 나이스하네. 이게 숯이 될 거라서 천천히 해야 돼요. 밥을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. 잠깐 수고해요. 오 맛있겠다. 진짜 고기 같은데요. 진짜 불고기예요. 맛만 보실래요? 이겼어요? 응. 고기만 나요. 야 N팀. 승리를! 위하여! 토치 한 번 써요 그냥. 아니 근데 한 번 여기까지 해보고. 맞아 해보고. 도전은 아름다운 법이니까. 올려드렸어 언니? 자 여기를 막아야 돼. 여기가. 다 됐다. 음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이거 태양광 쓰는 거랑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죠? 경기로. 저 핸드폰 충전 좀 할게요. 오 된다. 됐어요 됐어요. 오 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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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고. 맛있다. 맛있다. 왔다. 뭐야 뭐 하고 싶어요? 지금 캠핑 와서 하는데. 술 수요 집에 있어야 하 этого. 술 없어요? 술 먹고 싶은데. 진짜 고기를 먹고 싶어요. 하하하하 제 커피 한 잔 1잔 하겠습니다. 폭죽이 말고 갖고 올게요. 우리 태양결을 아주 많이 나눴거든요. 이제 태양광, 태양광에서 뭔가 forgive? 또 우리 빼고 자기네끼리 한번 먹을려고! 컵 다 가져왔습니다. 태양결 솥입니까? 네. 이런다고 해서 제 번호 안 줘요.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어. 베풀 줄 아시네 아니, 저희 기억이 안 먹는 거여. 또 이렇게 또 물부웃고 하니까 또 지키리 reduDanide 같다, 그렇죠? 약간 저렇게 입고 하니까 형님 저희 갖고 온 거 먹어도 되는 거죠? 마시멜로 먹어도 돼요? 아 맞다 아까 마시멜로 가져왔지? 저희끼리 한번 먹어볼게요 계속 미쳤다 우와 몇 개 가져줬어요? 진짜 뻔한 쪽으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와 다섯 개면은? 다섯 개면은 우리 여섯 명이잖아요 원래 저희 팀원은 세 명인데요? 손 씻으셨어요? 푸실 거 아니잖아요 요즘 나랑 같이 굽고 싶어서 소리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백허그로 구워도 돼요? 뭐야 솔로 지옥 아니에요 이게 약간 겉에만 이렇게 살짝 찔쩍 모아서 이렇게 딱 쓱 하는 거라고 됐다 오 아 계속 다 날아가네 아 안 돼 그리고 위에 탁! 앞에 송구가 이렇게 쭉 떼어요 와 아 그냥 이렇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